안녕하세요. 꽃뿐인의 선인장 이야기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남아프리카, 모잠비크, 스와즐랜드가 원자생지인 코덱스입니다. 이 아이의 이름은 유포르비아 크누티 보시는 것처럼 감자 같기도 하고요. 괴근이 발달하면서 위쪽만 이렇게 보면 꼭 선인장 같죠? 줄기 부분이 녹색과 연녹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가시가 나면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. 화분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죠? 유포르비아 크누티 건강하고 예쁜 식물 선인장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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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